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모델은요 BMW 520D X-Drive M-Sports Plus입니다 차량 2019년식 주행거리 49,000km고요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1인 소유의 비흡연 차량이고요 저희 아차에서 구매하시면 6개월에 10,000km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립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탑쪽 보시면 선루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 볼게요 전반적으로 컨디션 괜찮습니다 이어서 본넷 살펴볼게요 본넷 쭉쭉 보시면 컨디션 괜찮고요 이어서 범퍼 쪽 보시면 전방 센서랑 전방 카메라 있고 보시는 것처럼 전방 레이더 있습니다 측면 돌아와서 운전석 앞쪽 휠 볼게요 휠 컨디션 좋고요 제로 맞췄습니다 5.24mm로 65% 남았습니다 사이드미러 컨디션 좋고 측면 카메라 있고요 도어도 쭉 살펴볼게요 컨디션 괜찮네요 다음으로 뒤쪽 휠 보겠습니다 휠 컨디션 좋습니다 제로 맞췄고요 4.66mm로 55% 남았습니다 후면부 테일램프 양쪽 다 깨짐 없고요 후방 센서랑 후방 카메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볼게요 전동 트렁크 작동 잘 되고요 트렁크 내부 공간 보시는 것처럼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2열 폴딩도 가능하네요 보조석 측면입니다 뒤쪽 휠 컨디션 좋고요 도어도 쭉 살펴보겠습니다 사이드미러 안쪽에 후측박 있고요 바깥쪽 컨디션 괜찮습니다 측면 카메라 있습니다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컨디션 좋고요 미쉐린 타이어네요 실내 옵션 보러 이동합니다 고스트 도어 작동 잘 됩니다 이어서 시트도 살펴볼게요 브라운 컬러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 보조석 전동 시트 있습니다 도어에는 양쪽 동일하게 메모리 시트도 사용 가능하고요 앰비언트 라이트도 예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동 걸어볼게요 대기판 주행거리 49,296km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핸들 볼게요 핸들에 블루투스 있고요 핸들 열선, 어댑티브 크루즈 있습니다 패드 시프트 사용 가능하고요 전동 핸들도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작동 잘 되네요 전면 유리 한번 볼게요 헤럽 디스플레이 깨끗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쪽 이동해서 썬루프 보겠습니다 보시면 작동 잘 되는 거 확인했고요 다음으로 리어 커튼도 같이 볼게요 작동 잘 되네요 앞쪽 보겠습니다 ECM 룸미러 있고 블랙박스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내비게이션 작동 잘 되고요 후진 기어 넣어볼게요 후방 카메라 360도 어라운드 뷰 너무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봐주시면 차량 전방 카메라도 있고요 작동 잘 되네요 그리고 이어서 살펴볼게요 그리고 이 차량 봐주시면 차선 이탈 방지 기능 있습니다 안전한 주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 스타트 버튼 있고 오토 스탑 있습니다 차량 듀얼 오토 에어컨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열선 통포 시트 있고요 아래쪽으로 봐주시면 핸드폰 무선 충전 가능합니다 시가책 사용 가능하고요 컵홀더 있습니다 주행 모드 조절 있고 전자식 바퀴 오토 홀드 있습니다 2열로 이동할게요 2열 이동했습니다 가운데 쪽 팔걸이 겸 컵홀더 있습니다 이어서 시트도 살펴볼게요 쭉 보시면 가죽 손상 없고요 카시트 설치 가능합니다 앞쪽 봐주시면 뒷좌석에 듀얼 오토 에어컨 있고 열선 시트 있습니다 도어에는 커튼 이용 가능하고요 엔진 룸 보러 갈게요 엔진 룸 살펴보겠습니다 컨디션 쭉 볼게요 현재 외관상 류 보이지 않습니다 냉각수 접촉량이 있고요 엔진 소리 일정합니다 하부 점검하기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편마모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 부트 찢어짐 없고요 반대쪽 볼게요 편마모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 부트 찢어짐 없고요 디퍼런셜 기어 누이 없습니다 앞쪽 이동에서 미션이랑 엔진 불 차례고요 현재 언더 커버로 인해서 못 보여드리는 부분 성능 점검 기록부 참고 부탁드립니다 앞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 부트 찢어짐 없습니다 반대쪽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부트 찢어짐 없습니다 자린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BMW 510D X드라이브 M 스포츠 플러스 모델 살펴봤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세요 차량 번호 말씀해주시면 더 빠른 상담 가능하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